다스빵 때려주고 가면 됨 푸쉬해야돼 그리고 피델스틱 상대로 어? 아니 말이 되나? 아니 이게 까마귀가 튀기는게 말이 되나? 이랩각 보던가 이랩각 보던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못 맞춰도 잡았어 하하하하 쓰레쉬 프로라고요? 이거 어... AD 카이사로 가봅시다 AD 카이사로 오랜만에 폭풍걸기 가는 카이사로 가보자 나이스! 어? 전멸! 아 일단 바텀 무전멸인데 아까 피델스틱이 순간 잠수하던데 멘탈이 나갔나? 그럼 이 사냥가는 어떻게 처치해야할지 다 말해줄거야 가만히 있는건 컨셉인가? 피델스틱 아 망했다 우리타 정글을 기다려야돼 우리끼리는 지금은 정글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어 어? 전멸 있었어? 전멸이 왜 있지? 이상하다 말이 안되는데? 아까 전멸 안쓰고 죽었다는거야? 난 아까 뭘 본거지? 내가 본건 뭐지? 아 자야가 집을 안 가는거 보니 아이템이 아무것도 안뜨는데 아이고 미니언이요? 이거 프로젝트 미니언 프로젝트 스킨 나오면서 미니언까지 같이 업그레이드 됐어 아 이거 키르 히 아이스 키르 히 아이스의 파편 때문에 이거 CS가 데미지 분배가 조금 꼬이네 자 암마 여기서 폭풍갈퀴 가려면은 골드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으기 zel 어허 이게 위쪽에 미드 정글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쓰레쉬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가던가 보여주던가. 알고 있긴 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까지 내가 화면으로까지 봤는데 이게 킬각을 버릴 순 없지. 카이산은 어떻게든 킬 먹고 큰다. 일단 어차피 상대 바톰이 킬 먹은 건 아니라서. 와 잘 끈다. 와. 와 뭐야 왜 이렇게 잘 끌어. 대체 뭔데. 방금 연기 좋았죠 근데. 쓰레쉬가 저쪽에 있을 거라고 전혀 성공은 못했을 걸 내 연기 때문에. 얘는 여진이라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이스. 정글 이거 도와주고. 열매 먹읍시다. 카이사가 또 드래곤 리쉬 장난 아니지. 아니 이거 스마가 없어? 사일러스 잘 풀리면은. 저거 뭐냐. 이 키아나 궁극기 뺏어가지고 캐리 가능. 아이고 우리 김재혁씨. 탑에 사는 김재혁씨. 탑에 사는 김재혁씨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 얘 Constitutional. let's play with a fire beam. 아아아아아아아!!! 진짜 킹덤 사산 되는건가? 나이가 잘 크고있어 내가 잘 크고 있다는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나 그래도 정화도 있는데 마드부터 깔아줍시다 어? 어 야 너무 위험했는데 방금 너무 위험했어 방금 어 으으으으으으으으 궁극기가 좀 늦게 써졌네 아 자야 일단 노궁 노전멸 자야 노플 그래도 퀴즈나 좀 빨리됐다 이 정도면 쇼타임 나이스 토스 굿 어 개굿 진짜로 탈리아 노전멸 아싸 미드에서 승전부 탑타워 밀렸고 거의 아까 봤던 킹게인 킹게인이 생각나는데 이거 밀어도 되는건가 왜 없지 여기 아우드 피드스틱은 미드에 있어가지고 알고있었고 위치를 어우 깜짝이야 랜턴 나이스 보여주던가 한번 타워 개피에 지금 대지웅 있어가지고 타워 개피라 이거 깰수있음 진짜 조금만 힘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 탑텔 우리가 두 번 빼줬다 탑텔 아니 이거 탑텔 두 번 빼줬어 우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일단 미드에 갈까 밧탐 가야 하나 아 아 아 자, 오케이, 14분 끝나고 박치기 큰일 났다 이거 탑동 내려온다 뺏기기 전에 그냥 내가 먹자 이거 여기 들어올 거거든 어어 까비 면 상궁 쇠주궁 대박 쇠주궁 대박 근데 나도, 저도 잘 크면은 1인분 할 수 있어요 오늘로 근데 이거 라인 밀고 먹고 가고 싶은데 과연 이 판단은? 오케이 좋은 판단 오케이 좋은 판단 피가 하나 참된 원딜 잠깐만 이거 사일러스가 바탕 가는게 낫지 않나? 사이리 탑타워 이거 빨리 좀 깨줘라 야 이거 미드에 너무 많다 애들이 아 이거 카이사가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타워 매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까비 이쪽 노렸으면은 괜찮았는데 근데 여기에 왜 뭉쳐있는거지 지금 불안하네 다섯 명 다 뭉쳐있으니까 구인수가 여기서 1225원 이게 잘 안 헤어진데 아이템을 워낙에 안가봐가지고 가는중 오케이 억지로 킬 먹어야 돼 카이사는 개피 미드타운은 어차피 전령 박치기 때문에 개피였어가지고 카이타는 억지로 킬 먹으라고 배웠어 장난아닌다 지금 장난아니야 진짜 프레일의 가오 프레일의 가오 제대로 받았어 이거 푸짱의 가오 여기서 이제 고민인게 이제 루난을 가냐 고속을 가냐인데 상대가 원거리가 좀 많아가지고 고속이 나온것 같긴해 원거리가 좀 어 깜짝이야 아 뭐야 아 나 뭘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 이게 원딜을 하다고 너무 긴장돼 어 너무 긴장돼 그냥 미니어만 먹어도 긴장돼 드래곤전에 정비 한 번 할까? 마나도 없는데 탑을 한 번 봐주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탑 한 번 봐주는 거 대박인데 이거 어 아 왜 안갔어 야 이거 뭐 레렉턴 뭐하는데 아 이거 이상한데 어 어 쿠팔 좀만 하고 쿠팔 나이스 타라 그냥 그냥 타 타라 나 그 마운딜이야 그냥 타라구 아이고 머퍼 타워까지 타워까지 아 가끔 캐리 한다고요 가끔 캐리 한다고 싸일링이 많이 잘해주네 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내 실력에 놀랐어 아니 정글러가 원딜을 이렇게 잘한다고? 아니 정글러가 원딜을 이렇게 잘한다고? 저거 아니야 이러는 줄 바론각이다 이거 바론각 날카롭게 샀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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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저렇게 그냥 막 달려드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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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고? 아니 진짜 우와 아이씨 아니 이게 왜 죽지? 야 얘네 이거 바로 오바할텐데 너네 돼지용 없잖아 아 힐각이었나? 나 초시계 아 바로 현상금 따였다 아 자야한테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약간 시야가 약간 부족한데 뒤에서 랜턴 봐주는 게 나을듯 시야가 약간 부족해서 그냥 바로 그냥 쳐버리니까 열 받는데 진짜 개빠른데 우리 바로 진짜 개빠른 우리 바로 가자 각이다 각 나왔네 낚시 한 번 하던가 그래 낚시 한 번 하던가 그래 아 잘한다 잘해 고속평탈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하고 미쳤나 진짜 나 폼 떡상했다니까 이번에 이번에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진짜 아니 원딜까지 이렇게 재패를 하나 여기서? 금하에서? 어 뜯겼다 잠깐만 좀 무서운데 가도 되겠지 나 가엘 있는데 에이디카에서도 잘 크니까 진짜 난 딜로써 없네 이거 킬 좀 먹으니까 역시 탑은 이런 라인인가 0, 5, 2 해도 그냥 이기는 그런 빙신라인 그런 빙신라인 어어 아니 이거 자리가 좀 오우 야 그래도 이기네 아 벽이 껴가지고 아 우리 팀이 그래도 다 잘 컸다 에이 에이 괜찮게 한다니까요 기본은 있어 그래도 진짜 아 저거 작은 작골들 다 먹고 집 갔으면은 비애프 나왔는데 아 그냥 이거 사자 이쪽은 안 괜찮은 거 같은데요 해명중 아 아 죄송 내가 전부 저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마산참치인인 6결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요? 꺼주세요 아니 스킬 아 말이 되나 진짜 아 아니 아니 내가 한탄에서 아무것도 안해도 이기는게 말이 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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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트린다미어 수고했다 탑에서 고통받느라고 끝나고 크다 출력해주세요 보고 입금하기 죄인자 킹받는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린다미어한테 하나 주자 김채혁 탑에 사는 김채혁씨 뭐야 이거 이거 사기캐야 퐁 하나도 안정 그거, Q가 저도 판정을 제대로 모르겠는데 감전, 감전이 3방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Q, Q, Q가 스킬 하나 판정이라 그런 거일 수도 있어. 탈리아도 그래. 아닌가? 잘 모르겠네? 아 모르겠다. 해볼까? 아니 탈리아 그거 Q 있잖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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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그거에 난입이 일단 안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기심이 갑자기 발동되네. KDA 미션 정산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아, 고미도니무님. 아유, 우마논우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큰우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신은 스킬이 달라서 감전이 터진다고? 근데 요즘에 내가 리신을 할 때 감전을 잘 안 들어가지고 잘 못 느껴봤어. 아, Q, Q. 그러네, 안 터지네. 이게 Q 하나가 스킬 하나 판정인가 보네. 이게 Q 하나가 스킬 하나 판정인가 보네. 아니 뭐야. 뭐야. 아 뭐야. 광기의 메뉴판 계산되니 5만원원.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기의 메뉴판님, 고미도니무님, 5만원씩 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요. Q, Q, 평. 이건 안되는데. Q, 평, Q는 돼요.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이건 어떨까? Q, R, Q. 감전 터지고 그리고 봐요? 내 생각에 이거 안 터질 것 같아. 이거 안 터질 것 같아. Q, Q, R은 안 터질 것 같아. Q, Q. 아, 잠깐만. Q, Q, R. 어, 이건 터지네?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건 진짜 왜 안 터지는지 모르겠다. 이거 버그네. Q, Q평 크로 payments Q, Q평이 버그네. Q, Q평 내. Q, Q평이 버그야. Q, Rbum Americans An ingredientggak Panic Kid Q Q평이 버그야. Q, URI Q, Q평이 버그야. Q, Q평이 버그네. QQ평이 버그야. Q, Q평이 버그야. Q, Q평이 버그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